제 친구가 일탈을 좀 해보고 싶다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일탈 그쪽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거든 여자의 일탈은 뭐냐 얘는 내가 봤을 때 일상이 일탈인 것 같아 일탈 전문가 그래서 내가 한 분을 모셨어 아 뭐야 아 진짜? 일탈 선생님 오셨어요? 병나라 소개시켜줄게 야 어렵게 오셨어요 제가? 너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텐션을 경험하게 될 거야